이만 안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산골농원인데 솥뚜껑 닭갈비가 엄청 유명한 데래요 나 지금 정신이 없었는지 지갑도 두고 오고 틴트도 두고 오고 다 두고 왔어 어떡해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나 바보야 점심이 없었어 한 마리가 3인들이죠? 엄청 많아 포장 원하시는 애들이니까 피라멘 얘기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닭이 이만한가봐 다리가 나만 해 다리가 4개가 있어 다리가 4개가 있다고? 아니 이것도 다리 같잖아 맛있어? 얘 근육이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맛있어 뜨거워 여긴 줄 알고 왔는데 여기는 골프장이었어 골프장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지?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로 가야 되는데 어 근데 이쁘다 뷰가 어머 예쁘다 어머 예쁘다 무서워 너무 귀여워 우와 너무 귀여워 아! 나 깜짝이야! 쟤 개구르구나? 배불러 어떡해 내가 아까 닭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 아까 닭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닭이 너무 많았어 닭이 너무 많았어 맞아 밤이 엄청 멋있었는데 예쁘다 누구 누구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일하러 가는 날 후... 오늘 끝단장하고 일하러 가지로 arrange 이제부터 이어서 나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지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시죠? 오늘 너 샴푸 뭐했어? 그러면 나 오늘 일랑일랑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다시 한 번 가줄게요. 너 오늘 샴푸 뭐했어? 큰다리 일랑일랑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우리 카슈로우님들께서 사연을. 이제 끝났어요. 너무 재밌게 했어. 여태까지 카슈로우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내일은 백신을 맞는 날이라서 오늘 집에 가서 빨리 자려고요. 그때ु Κ이도 카슈로운 발까지 들고 박수 마시고 일 생각보다 힘드네요 생각보다 힘든가요? 항상 생각 힘들어서 예 슉 여섯 허리 직접 눌러줍니다 마시고 여섯 마시고 여섯 다운 마시고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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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뒷꿈치 모이지 않게 마저 마시고 밀어주고 오케이 좋아요 마시고 넷 여덟 아홉 팔 쪽이 아플까요? 아 팔 쪽이 아파요? 팔 쪽이 아플까 왜 팔 쪽이 아플까 아직도 좀 아파요? 아홉 오늘 저 브랜드 약간 자문 미팅? 이런 거 있어가지고 으악 침이 너무 많아 아 원래 다섯 갠데? 이렇게 네 갠데 우리가 퇴근해가지고 잃어버렸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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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틴틴은 요즘 나의 페이보릿 소프트 브릭 웨이크메이크에 오후 소프트 브릭을 발라줄게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친절인데 예전부터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공부하러 다닐 때부터 뭔가 나만의 브랜드 이런 거 너무 하고 싶다고 계속 영상에서도 얘기해 본 적도 있고 제 친구들한테도 계속 아 나 이런 브랜드 너무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미팅이라서 자세히 찍지는 못했지만 음 처음 뭔가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도전을 해보는 느낌이라서 너무 뿌듯하네요 뭔가 아직은 브랜드 그 나만의 브랜드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뭔가 자문이나 도움 요청이 와가지고 참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어제 미팅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브랜드 제작에 뭔가 자문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게 어제 너무 미팅을 하면서도 떨리고 뭐 어제 집에 와서도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하루종일 쏘 해피 했습니다 올해에도 바쁘게 준비하면서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일중이야? 아니 나 나가려고 준비 중 아니 근데 왜 어떻게 하면 앞을 그냥 들이박아 아니 센서가 올리는데 괜찮을 줄 알고 직진했다가 박았어 그럼 센서를 왜 달았어? 아니 원래 그냥 좀 애가 예민하잖아 우리 애둥이가 샌시라 그래서 내가 삐삐삐삐 피 울리길래 아휴 얘 또 이러네 하고서 직진을 했는데 아니 근데 그냥 주차를 하고 내렸다 센서가 울리길래 내렸는데 앞에가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어떡하지? 하면서 차를 뺐거든? 그랬더니 이미 뽀가져 있어. 범퍼가? 앞에 그릴이? 응. 나는 앞에 그릴만 살짝 아픈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어제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위에 플라스틱도 빠개진 거야. 어떡하지? 또 2, 3백 날리겠네. 어? 뭘 또 2, 3백이야? 내, 내, 내 두 달치 월급이 망하네? 나 못 끌겠단 나. 네, 이제 그렇게 들으시대. 아버지 주의야. 지금 너무 예쁘다. 아버지의 애기입니다. 귀엽게 주민가. 주민을 받았어요. 너무 예뻐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에요. 저기에다가 각인을 해주거든요. 진짜 나 몰랐어. 스키를 홍보해주세요. 주민이 형. 주민이 형. 운명 주민. 주민이 형. 실제로 포칭을 너무 잘해주시거든요. 촬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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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촬영을 하고. 미팅 왔지. 우아. uh. 어렵다. 미팅. 촬영을 하고. 이번엔. 촬영을 하고. 마지막으로. 장난감.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하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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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보여 으음 와 짱 하나 으음 으 으 으 5 5 5 5 맛있어. 총 13만 5천 6배만 넣어드릴게요. 뭐라 해야 되지? 오디향인 것 치고는 조금은 달콤한 향이 좀 섞인 느낌? 그냥 비슷한 향이에요. 얘가 좀 더 생 느낌이에요. 얘가 좀 더.. 좀 더 자연형이 더 난다해. 사켓페이퍼. 좀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 좋았어요. 진짜요? 이거 크림 좋아요. 핑크색. 이거 약간 알러지 좋아. 이것도 좋아. 오오오. 이거 출장 살 때도 좋았고. 아. 맛있어. 이게 런칭렌즈가 얼마 안 된 브랜드다 보니까 인지도도 많이 낮고. 맛있어. 아 그 냄새 나지? 아 뭐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우는 건 저기가 줄여.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내가 주차장에서 또 긁어먹었네. 아 이제 그만 긁어먹어야 돼. 오늘 주차를 했는데. 이야. 이상해 나 이정도면 주차의 신이지. 그게 알아. 뒷타이어는 이미 박았어. 아니 어쩐지. 주차를 하는데 애가 엄청 삐삐삐삐 울더라고. 그래서. 얜 또 왜 이렇게 울어. 이랬는데. 뒷타이어가 다 왔었구나. 아. 오. 아까 약간 꼬그러졌네. 오. 씨. 큰일 났는데. 아니야. 오. 구글구글하게 되어있는데. 오. 잠깐만. 우. 수. 오. fect. 남해석을 찾아봅니다. 남해석을 찾아봅시다. 다리 yoga. 처음에 다 가이앤사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김에다. 캐스퍼. 캐스퍼사라고? 캐스퍼로 먹었어. 예동아 언니가 미안해. 널 너무 강하게 키운다. 오 지워짐! 바로 일하러 왔는데 여기 스튜디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서 언니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그리고 이 뒤로 보이는 스튜디오 진짜 예쁘다. 오늘 나의 메이크업실이고 와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저희가 위에 룩탈이 있어. 짜잔! 원래 세팅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오늘은 추석이고 기분이 좋으니까 짜잔! 세팅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짜자잔! 오늘 촬영 왔는데 혜민 언니가 생일이라고 어떡해 감동이야! 생일 미리 축하합니다. 짜잔! 진짜 아랑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진짜 지금 열어봐봤는데? 아 진짜? 아니 카드도 있어도 아니 카드도 북글러니까 좀 나중에 보고 당장 해야지! 당장 해야지! 당장 해야지! 뭔가 아랑이랑 어울릴 것 같아. 아 근데 지금 잘 어울리겠다! 그치 그치! 아랑이랑 딱 잘 어울릴 것 같은 좀 적당히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 너무 예쁘다! 진짜? 괜찮나요? 너무 예쁘죠? 아랑이도 저한테 그 목걸이랑 팔찌를 손물 줬어가지고 아뇨 아 좋아 아직 못 먹었어 화장 여기다가 먹으려고 이제 촬영 중간인데 오케이 엄청 간장판이야 어떡해 간장판 아 너무 티나 그 이상해? 응 근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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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먹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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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싸대기 때리는 느낌으로 나 때리고 오 괜찮다 오 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하 진짜 예쁘게 나와요 진짜요? 진짜 예쁘게 나와요 모델샷 느낌이라나? 몸이 예뻐 몸이 갈아입었어요 진행해주는 거야 좋다 요즘에도 일 많아? 메이크업이? 간간히 또 있는 편이고 입술 때도 있고 있을 때도 다른 것 같아 이번 달에는 추석이 있어서 그게 나한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두 통이나 들고 다니네 이게 아이돌 스프레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3,300원을 살 수 있는데 3,300원? 아이돌 스프레이가 엄청 유명해 고정력이 좋은 건가? 이게 있으면 워터파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 그럼 이거 로레알 그거랑 비슷한 건가? 로레알이랑 진짜 거의 양대삼매? 아이돌들 앞머리 안 흐트러트리잖아 이거 이걸로 하는 거야 아 진짜요? 꿀팁이네 근데 이게 향이 난 더 좋다 그니까 로레알은 엄청 독한데 응 로레알 너무 좋아 이게 워터 스프레이로 딱 굳으면 절대 안 흐트러트리고 그 가격이 싼 게 진짜 신기하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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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살포시 사포에 가르침고 약간 오늘 믹서기 살살살 어머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보기 스타일 코코 죽지를 않아 너무 예뻐 열심히 살려왔어 너무 예뻐 지금 너저분한 촬영장 똥똥똥똥 진짜 예뻐 어머 너무 예쁘잖아 아니 너무 예쁜 거 아니냐고 어떡해 진짜 예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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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나 마음에 들어 웃는 것도 너무 예쁘잖아 웃는 것도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다 이미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이미 나오긴 했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서 이거 없이 그냥 찍으면 안 돼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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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욕심이 좋아 네 문자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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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너무 좋아 눈에 하루했네 왜éro 이거 이 컬을 살려야 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고 치웠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생일 사먹을 수 있는 힘이 납니다. 안녕.